한 명만 데려가면 누구 데려가시겠어요? 제일 필요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호야, 날 보지 마. 우리 두 분은 내가 보지 안 아니야. 우리 둘은 빠지자, 그냥. 아니,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면 자무가. 내가 보니까 캠핑 같은 것도 엄청 하고. 그럼요. 기사는 나왔네. 최지우, 무인대에 데려가고 싶은 남자, 희자무. 수영이 섭섭해하는 거 봤어요? 아니, 수영이도 잘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 가둬놓고 그냥 실수 없이 떠들게 하려면 누가. 실수 없이 그게 떠들게, 시끄러운데. 아, 시끄러우네.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접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형, 이런 친구가 될까요? 좋지, 좋지. 먹어볼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형.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먹고 말해. 먹었어, 먹었어. 양념 너무 맛있다. 야, 소스가. 소스가 기가 막히다. 맛있어. 약간 진짜 양념치킨 맛도 난다. 마늘, 마늘즙킨 같아. 맛있다, 되지? 등갑이야? 와, 미쳤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이 없어? 짱 맛있어. 그냥 삶아서 잘 떨어져. 우와,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장호야. 와, 장호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빨리 먹어, 먹어. 와. 나 등갈비 하나 먹어도 될까요? 한 번 먹을게요. 아, 쪽식이 눈 아파요? 우리 다음번에 양구에서 할 때 그러면 더 단체가 올 수 있어. 맞아, 맞아. 나는 아까 처음에 진짜 9명 했을 때 깜짝 놀린 거야. 우리 다섯 명 예약했다가. 미리 전화 주신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딱. 우리가 준비를 딱 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했고, 정말 준비도 했고. 오리는 없지, 9명 온다고 하지 막. 수혁이한테 계속 오리 좀 재봐야야. 6인분밖에 없으니까 잘 컨트롤 해달라고. 보이세요? 저거 가려놓은 거. 그냥 붙여버렸어. 잘했다. 수혁이가 그런 거잖아. 막 붙이고 없애고 이런 거잖아. 은폐하고. 은폐요? 마이너스. 청민 씨, 은폐요? 서구는 때는 구합니다. 서구는 전화 없어 그만 붙였어. 상상에서 잡 Based On My